예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수행받도록 주님의 종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환경의 귀한 성교사님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말 소원한 귀한 여종을 내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발세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찾고 찾는 종으로 증인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며 이 딸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종이 되며 하나님 앞에 정상 깨어서 우리 아버지 순종하는 종이 되며 아멘의 뜻을 항상 아멘으로 하다 바라 귀한 여종으로 언제든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한 경의로서 경배하는 아름다운 희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참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종이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비의 종이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게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 없게 될 때마다 주님 예비가 되어서 아멘 그분 앞에 잘했다고 증정하신 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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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